오늘은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라는 책을 가지고 인플레이션에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앙드레 코스툴라니라는 분이고요 세계적인 투자자이자 전설적인 투자자입니다 헝가리 출신 투자의 대부이면서 13권의 책을 저술했고 전세계적으로 300만부 이상의 책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책을 많이 판 사람이 아니라요 원래 전설적인 투자자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책을 썼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많이 팔린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분이 일단 이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하기 전에 중기적으로 주식시장에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 요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요소들이나 대체 무엇이냐 바로 돈과 심리인데요 산책하는 주인과 개 이야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들려드렸죠 주인이 공원에 산책을 갑니다 공원을 산책을 가기 때문에 개를 데리고 나왔는데 주인이 결국 공원을 가기 때문에 개 역시도 공원을 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개가 가만히 가는 게 아니고 주인 앞에 섰다가 뒤에 섰다가 옆에 섰다가 이렇게 앞치락 뒤치락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공원에 가게 되는 거잖아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경제 상황, 기업 실적 이런 것과 상관없이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하는데 결국에는 경제 상황, 기업의 실적 이런 것과는 만나게 된다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 궁극적으로 10년 뒤, 15년 뒤, 20년 뒤에 그 주식은 올라가게 되고요 결국에 실적이 계속 안 나온다 하면 그 기업의 주식은 일시적으로 상승할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하락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 시장은 역시 개와 마찬가지로 개가 왔다 갔다 하듯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 시장이 호황을 누린 뒤 다시 강세장 초기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해도 이 시기의 시장은 극단적으로 출렁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중기적 영향 때문에 그런데 그 중기적 영향은 돈과 바로 심리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이 돈과 심리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돈 이 주시장에서 돈은 산소 혹은 차를 움직이는 기름과 같습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리 전망이 좋고 평화가 지속되어 경기가 좋아도 주식 거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쵸? 주식 시장에 돈이 들어와야지 주식이 올라가고 이러는 거지 아무리 경제가 좋다고 해서 아무리 평화가 지속된다고 해서 아무리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주식 시장에 돈이 돌지 않으면 주가는 오를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심리 심리는 주의 시장은 돈만 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돈 플러스 심리 우리가 투기 열풍에 불면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이처럼 단순히 돈만 많다고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고 물론 그건 맞지만 거기에 심리적인 요소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부정적이면 누구도 주식을 사려 하지 않겠죠? 그러면 주가는 당연히 상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돈과 심리가 만나게 되면 하나의 추세를 그리는데 그게 바로 중기적 요소, 중기적 트렌드를 만드는 거죠 크고 작은 투자자가 주식을 살 수 있으면 시세는 상승하죠 왜? 사람들이 사니까요 주식을 금융 상황과 경제 상황이 낙관적이라면 사람들이 계속 이걸 주식을 계속 살 겁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강세장이 됩니다 처음에는 먼칫 먼칫하는 거예요 지금 사는 게 맞나? 이러다가 어떤 큰 손이의 주식을 사고요 조그만 돈을 가지는 분도 주식을 사고 이러면서 당연히 사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과거보다는 시세가 올라가게 되고 거기에 금융 상황과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다 이러면 사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면서 주식 시장은 강세장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론이 비관적이고 전방이 불투명하고 부동산이나 높은 이자의 은행 예금과 채권에 투자하느라 금고의 여유자분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주가는 당연히 하락하게 됩니다 여론이 비관적이고 주식 시장 안 좋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유튜브 틀었는데 앞으로 주식 시장 떨어질 거라는 얘기만 나오면 당연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면서 주식 투자를 해야지 하면서 이제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주가는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 코스톨라니가 개인적인 생각을 밝혔는데 이 코스톨라니가 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 중기적 주식 거래의 경향은 돈과 상상력이라는 요소가 경제 기초 지표보다 훨씬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경제 기초 지표가 아무리 좋아도 돈이 없고요 상상력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가면 이 주식 시장은 상승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반대로 경제 기초 지표가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더라도 돈이 시중에 많고요 상상력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주식 시장에 대한 전망을 밝게 본다면 당연히 주식 시장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드레 코스톨라니는 돈과 상상력이라는 이 두 가지가 중기적 주식 거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더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건 코스톨라니가 실제로 경험한 건데 금융 순환 과정에서 돈이 넘치면 대다수 주식이 부정적이어도 9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주식 시장에 그 돈이 흘러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주식은 안 돼 주식은 지금 하면 안 되라고 아무리 시세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런 인식이 팽배하더라도 너무 이 시중에 돈이 넘치면 자연스럽게 주식 시장에 돈이 들어오더라 유입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매수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바닥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바닥에서 사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시세가 과거보다는 올라가게 되겠죠 왜 아무도 안 사다가 갑자기 누군가 살면 시세가 조금 오르겠죠 이 시세 상승이 결국에는 새로운 매수자들을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매수자들을 자극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주식을 사게 되는 거죠 애널리스트나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병이라는 게 완전히 어둡거나 완전히 밝거나 이런 적은 어차피 없었기 때문에 분석가들은 뭐든 발견합니다 어떤 요인을 찾아가지고 이것이 바로 주가 상승 요인이다 라고 꽤 맞추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또 보고서 야 이제 주가가 올라가나 보다 또 사야겠다 또 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식 시장은 정정 상승세를 그린다 그래서 경기가 어려워도 경제 승리가 낮아도 가까운 미래에 좋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진데 이런 믿음이 생기니까 당연히 주가가 오르겠네 하고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겠죠 반대의 요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라는 요소가 부정적이면 투자 심리는 그로부터 9개월에서 12개월 이후에는 부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좋은 경제 소식이 많더라도 자금이 새로 유입되지 않으면 당연히 주가는 상승하지 않죠 돈이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면 주식 시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식 시장은 오를 수가 없다 아무리 기초 지표가 좋고 아무리 기업이 실적 잘 돼도 시장에 돈이 유입되지 않으면 주가는 오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앙드레 코스토라니가 이 돈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을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오늘은 제가 경기하고 인플레이션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돈의 경기와 인플레이션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경기부터 보면 이 경기는 중기적으로는 영향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주식 시장이라는 것이 꼭 경제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온도계가 아니기 때문인데 증시가 경기 변동과 반대로 가는 경우도 많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주식 시수가 많아져서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과거에 상장 많이 했잖아요 새로운 기업들이 주식 시장 상장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 주식을 받으려고 친형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유입되기 시작하니까 주식 시장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기업이 새롭게 상장했다는 의미는 그만큼 주식 수가 늘어나게 된 거죠 시장 전체의 주식이 늘어나게 되니까 주가가 빠지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ABC라는 세 개의 기업의 주식이 있는데 여기에 총 시중의 통화가 1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33만 원, 33만 원, 33만 원씩 ABC를 사겠죠 그런데 만약에 D라는 새로운 업체가 상장을 했습니다 시중에 돈이 그대로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죠? 이제 33만 원, 33만 원, 33만 원에서 이 기업이 4개가 됐으니까 25만 원, 25만 원, 25만 원, 25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ABC의 주가가 33만 원에서 25만 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수가 많아지면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서 가격은 주가는 하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불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불관계는 사람들이 자신의 지위와 수입을 이룰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경제가 어렵대, 너 언제 짤릴지 모르겠네 저 옆에 있는 기업은 명예퇴직제도 하고 있대 이런 소비가 들으면 당연히 내가 쓰던 소비를 줄이게 되겠죠 내가 쓰던 소비를 줄이면 반대로 저축액은 상승하게 되죠 이런 저축액 중 일부가 직간접적으로 주의시장에 유입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결과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보세요 경기가 좋아져도 경기가 좋아져도 이게 뭐 상장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그리고 주의시장이 경기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온도계가 아니기 때문에 뭐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꼭 주가가 오르느냐 이건 아닌 거고 반대로 불경기에는 주가가 계속 빠질 것 같지만 사실 그걸 들여다보면은 사람들이 저축을 많이 늘리게 되고 그 저축액은 어쨌든 간에 금융기관이나 어디 기관에서 그 저축액을 자본으로 삼아서 주의시장에 또 다른 투자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뭔가 이 경기라는 것이 주의시장에는 중기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중기 투자를 하신다 하시면은 이거는 결코 경기 상황과는 상관없다 경기 상황이 좋든 나쁜 그거는 여러분들의 투자 결과는 큰 상관이 없을 것이다 왜? 주의시장에 경기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인데 오늘 제가 주제로 말씀드릴 거죠 요즘 인플레이션으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삼겹살 값이 엄청나게 올랐고요 1억 연봉자들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악순환이에요 원유값도 오르고요 원유값도 오르니까 또 원재료값도 오르죠 원재료값 오르니까 또 상품값도 오르죠 상품값 오르니까 또다시 그 임금, 임금, 노동자 임금이 오르죠 이게 계속 악순환하면서 계속 물가 상승을 계속 자극하고 있단 말이죠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앙드레 코스톨라이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인플레이션, 대항하는 싸움은 해로울 뿐이다 인플레이션에 대항하지 말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은 주의시장에 해롭다고 하지만 간접적으로 해롭다 코스톨라이가 한 말이에요 인플레이션 주의시장에 해롭다고 하지만 자신이 보기에는 간접적으로만 해로운 것 같다 아니 사실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적당하면 좋다는 거예요 적당하면 따뜻한 목욕물과 같아서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좋습니다 목욕하기 굉장히 좋고 살기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인플레이션이 통제를 벗어날 때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소비자 물가 상승은 생계비를 올리고요 노조는 임금 상승을 요구하게 되고 임금 상승은 결국 다시 소비자가 올리게 됩니다 이게 악순환이 되면서 계속 물건가시 천정부지로 치솟게 되는 거죠 결국 인플레이션은 화폐가치가 떨어지면 돈이 금, 그림, 우표, 골동품 등으로 가게 되고 여기서 결국에는 돈이 주식으로 가지 않고 금이나 그림, 우표, 골동품 가게 되니까 주의시장에서 돈이 빠지게 되죠 아까 뭐라고 했죠? 돈이 줄어들면 어떻게 했죠? 주식은 빠진다 전망과 상관없이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다 왜? 돈이 줄어드니까 이렇게 돼서 주의시장의 별로 인플레이션은 좋지 않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량 실업과 경제 위기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때는 인플레이션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적당하게 통제가 되고 컨트롤이 되고 있으면 인플레이션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통제를 하지 못할 때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이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돈이 금이라든지 그림, 우표, 골동품 이런 것들로 가게 되고 결국 자본시장에 돈이 빠져나가고서 주의시장에는 안 좋은 영향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플레이션에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이해해봤고요 인플레이션 요즘 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아마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인플레이션에서 뭐라고 얘기했나 한번 찾아봤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감사하겠고요 제가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고 계속 리뷰를 할 테니까 함께 공부하면서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우리에게 대체 어떤 말들을 했는지 함께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